삶이 바뀌는 28일의 기적, 궁금하신가요? 균형 잡힌 건강한 일상을 위한 필수템 유산화 28일 프로그램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유산화 28일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3가지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바쁜 일상 속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인데요 유산화 28일 프로그램 패키지로 구성된 뉴트리밀과 프로틴 플러스는 바쁜 일상 속 간편하고 든든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현대인은 불규칙한 식습관, 고르지 못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해 장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요 두 번째 습관은 가볍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잘 비우기 습관입니다 복합 식이섬유로 구성된 화이버지 플러스 피부, 장, 면역 건강까지 한 번에 도움 주는 알로엔지 100억 마리 유산균이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은 매일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매일 필요한 영양소로 건강을 챙기는 아름다움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식단으로 채우고 상쾌한 시작을 위해 비움을 실천했다면 이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진정한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30가지 영양소를 한 포에 담은 헬스팩 식액차에서 혈중 중성주질과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3중 기능성을 인증받은 바이오메다로 일상의 활기를 더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한 유산화 28일 프로그램 패키지 영양 밸런스를 고려해 아침, 점심, 저녁 더욱 똑똑하게 챙겨보세요 아침 식사는 뉴트리 밀과 프로틴 플러스, 화이버지 플러스로 바쁜 일상 속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하고 식사 전 프로바이오틱도 잊지 말고 섭취해 보세요 점심에는 일반식으로 먹고 헬스팩과 알로엔즈, 바이오메가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세요 저녁도 아침도 마찬가지로 뉴트리 밀과 프로틴 플러스, 화이버지 플러스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 주세요 여기에 헬스팩과 바이오메가를 추가 섭취하면 풍부한 영양소를 균형 잡힌 하루 식단이 완성됩니다 유산화 28일 프로그램 패키지로 형성한 건강한 하루 습관과 영양 식단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맞춤 영양소를 채우는 것이겠죠 풍부한 영양소는 물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유산화 28일 프로그램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건강 습관을 제공합니다